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장 누구지? 불쾌 flood 펜 어떻게 할까? 블러디 어땠어? 힘들어요 x3 b ㅈ밥이야 x2 아 그냥 계속 시팅해주는 건 어떡하냐 모 sweet 나 진짜 게임 이겨줄게요. 야 이거 시비들yy more 못 버티겠다, 이거. 아... 뭐 해야 되냐, 이거. 봐둬면 존내빨. 드리븐하면 도끼 못 줘, 내가 오겐. 쓰레쉬 줄까? 액시야. 근데 쓰레쉬 넘겨도 될 것 같지 않나? 그래? 뭘 하든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그래? 사실 뭘 해야 되지, 지금. 블리츠 가져올까? 니 픽해야 할 것 같은데. 블리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내 픽을 할까, 그럼? 재밌는 픽해. 나 남거나 줘도 되고, 너 픽할 거 있으면 하고. 크흑. 크흑. 너는 막판에 뭘 할까. 그거 바루스 나즐라 뽑은 거야? 어. 야, 수업하자. 아, 딴 거 같은데. 네. 야, 이거 선픽으로 이제 원딜 바루스로 혼란을 시킨 다음에. 어. 야, 너한테 이거 줄게. 니가 미드 바루스 연습을 했다며. 그렇게 오지게 연습 많이 했다, 미드 바루스. 미드 바루스? 제가 원래 미드 바루스 장인으로 시즌 2때부터 유명했거든요. 아 아 으으으으읍. 그 때 사람들 잘 모르는데. 어. 뭐 해 봐. 딴 거 할래. 알싸. 물고자. 나는. 나. 나. 아. 크.. 블리츠 했네 어 베넥 뭐 가져올까? 아 랭가 또 배났네? 아 오튬 야야 바로 바로 탈거야? 아니 2줄여 줘 2줄여 나 바르소 안할건데? 알아서 해 이제 줘 보여줘봐 한번 보여줘봐 런블를 런블를 하시면 나 갈게 런블를 하시면 런블를 바르소 가자 런블를 하셔서? 암흑무가면 렉사이한테 존나 계속 아이 다 먹힐거 같은데 자신감 없어 보이시는데 렉사이한테 뒤지게 맞을거같은데 이거만 그냥 자신있는거? 이미 늦었습니다 보기엄이 또 보기엄이 또 꼬졌다 미드재라 바로 쏜다 그래 보베인 저게 바로 보베인인가 보베인 조심해 저번에 펜타킬러가 왔어 지린다 보베인 하 verk 배트랑이네 이거 스읍 음.. 보조가 우리 소프터 뭐 할거냐? 뭐하지.. 지시? 판티온 할까? 뭐래야 할까? 판티온 한다고 소프터? 헉! 잭스다! 잭스 씨.. 바울스타리 한 번 갈까? 바울스타리 레오나로 그냥 갯짓 아니야 갯짓 뭐할까 이즈타리 깔래 이즈타리 이즈할까? 뭐할까? 아 나 이즈할게 타리케 이즈타리까장 뭐한다고? 이즈할거라고 타리카라고 타리 야 나 바르스룸 룬 없는데 지금 아.. 그럼 이즈할거야? 응 이즈해야될거 같은데 나 뭐해 그럼 타리케 타리 아 우린 미드하고 원딜이 스왑이 가능하지 이제 파헤 안쪽 como인고 아 맞다 쓰르노운거 있지 아 맞다 석혜이가 타리을 좋아하지 예 아이선어 책 핑크 좋아.. 핑크 타리 핑크 타리 오래 아 핑크타리 파해야하는데 못사네 저쪽으로... 에이적으로 이길수는 있는거 아니냐 근데? 에이적으로 이길수는 있는거 아니냐 근데? 허... 이길...겠지만... 뭐가 오겠째? 아지르네 야 야 야 야 야야 야 야!! 야야 야!! 가자 야, 야 너 이거 아지르 상대로 연습한거 아니냐? 아지르 상대로 연습했는데 아 근데 정글이 넥타임 안돼 어? 아 중요한건 정글이 렉사이면 아무것도 못해 아야야 너 이거 아지르 상대 연습했다며 하야지 아 어떡하지? 이거 아 그니까 막 들어오는 정글 있잖아 그거 빼면은 이거 개사기거든? 아니 얘가 바루스로 나한테 전화해서 말한게 아지르 상대 나오면 쓸만한 카운터를 하나 완벽하게 골라놨대 그게 뭐냐 어? 그게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밑에 바루스래 비밀이래 이씨 지금 그게 지금 아지가 딱 나온거 아니야 근데 그래 이거 한번 기대해봐도 되겠네 이거 기대해봐도 되겠는데 이거? 아 이거 안죽어야 되는데 아 이거 비옥순이 이미 했어? 아 타루스비드가 유럽결승때 먹혔다 아 비옥순이 했구나 너희 이씨새끼 이거 사칭 그걸 뭐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어 뒤지르라고 아 우리나라에선 모르니까 비밀이란거지 그렇지 아 얘네 일단 무조건 임배 오겠다 으응 으응 조심하고 있어야지 조심하고 있어야지 이씨 휴우 휴우 아 위드만 믿고 가자 편하게 아 나 이거 진짜 근데 넥상 계속 들어온는데 답이 없어 중계방에서 10개 갑니다 소페이지 좋은데 오베인 정하다 정화 아 빨리 전쟁났으면 좋겠다 왜 지금 전쟁나? 전쟁나서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막판 한번 잘해보자 음 음 나도 예전에 건설해서 다닐 때는 막 진짜 빨리 전쟁났으면 좋겠다 생각했어 싹 다 재개발해버리게 가자 야 우리 GTA 멤버들 딱 어 어 준비를 하고 있어라 바로 이거 끝나고 GTA나 가서 싹 2 1 2 1 3 2 5 5 5 6 5 5 6 5 5 6 한 대씩 맞고 가는거야? 한 명 더 와봐 다 내려가네 또 카정 조심해요 카정 그러게 너 분명히 또 들어올텐데 레드부터 먹는게 낫지 않을까? 그냥 레드부터 드세요 레드먹고 레드먹고 바로 블루로 가야겠다 야 너 미드바루스 뭐냐면 방울원도 없고 마망원도 없고 이게 어차피 로빈훗이라서 멀리서만 쏘는거야 그냥 로빈훗 어 레드 쉬웠던거 같애 저거 그 시바에서 저거 그걸도 뺏어가네 레드 뺏기셨어요? 어 불지바 좀 봐주면서 하지 막판인데 그러니까 더럽게 하네 야 뭐야 얘 왜 레드야 레드 뺏잖아 레드 누가 먹었어 어 블리츠가 블리츠야 그르르르 역당하네 지금 레드 이거 가장 끊어올 것 같은데 행님 조심하세요 내가 이거 올 것 같아요 어 있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드세요 제가 마크할게요 어 렉사이 운명 못 막아줘요 렉사이 가고있어요 빨리 드셔요 마크 이 렉사이 오우 그래도 퍼블 좋아 와 좋았어 더블킬이다 굿 굿 굿 굿 곧 캐리 나오겠는데 그래도 아우 그래도 지금부터 정신차리고 하면 1승을 하겠다 정신차리죠 그럼 오우 레드도 먹었네 흐흐흫 시바 그래도 이 섹시 킬 안타임 내가 볼 때가 미드갱이다 미드갱? 어우 야 불초온다 시바 시발렴 뭐하냐 시발렴 뭐하냐 저 시발렴 예정이 있는데 개새끼가 무지막지하게 하네 기타 저 미니알을 찾아냐냐 유미 잭스 안보여요 아 진짜 간싫어여 행님 리콜하시면 와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 리콜하시면은 그 리콜하시면은 응 와드좀 사서 주변에 좀 박아주시면 최대한 안죽고 이겨보겠습니다 완전히 처음으로 재밌다 형님 뭐 통보 좀 해주세요 오이고 오이고 헵 아우 스트레스받다 디프제니 자 백업 가긴하는데 좀 늦습니다 아 이거 해봐요 한번 블리츠 나이스 나이스 아 연운같다 와 나도 안가는데 하하하하하하 흐하하 F 희 뭐야 형님 이거 지금 가능하십니까 불러먹자 렉사이 렉사이 일단 탈게요 형님 이거 미드갱킹 되십니까 오시면 잡을 것 같은데 미드로 렉사이 가요 여기 그냥 집 갔다오겠습니다 이거 CS 드실려면 타워 끼고 드셔야 됩니다 타워 안 끼워 먹으면 죽어가지고 럼블리 아 이거 럼블리 아니다 잭스테론 아우 좋아 아우 좋아 가위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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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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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사이도 살짝 말렸어 못왔는데 가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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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친X 가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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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 가위벌 에 See 가위벌 이게 reca가요 이제 Maps 가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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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sa 이거 따면은 불검님 팀이 2딩 못 가는거야? 확정이죠 그래도? 아니 쟤네 확정이야 야 이거 한번 아우 그냥 밀어버리네 애니 이거 미드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네 지금 볼 때가 여기하고 탑밖에 없어가지고 얘 궁맞춤에 잡을 듯 궁이요 궁맞춤에 잡을 듯 우리 스턴 많으니까 안나와 왔다 왔다 고고고 굿 알았어 밀어버리자 그래 블리츠 때려봐 아 이거 죽자 아잇 나 힐있다 음 나도있다 아잇 땅굴 좀 부셔놓자 이거 음 못 민다 흐엉 흐엉 흐흑 용도 슬슬 준비해야되는데 어? 으흑 으흑 아야 용pflicht 예 이거 용삼할래 예 이거 잭스테라 없어요 잭스테라 없어요 야 잭스테라 algae 우아 잭스테라 나랑 나 쿵 20초 넥스 오래불로 용간다 안되겠다 용가자 싸움된다 싸움된다 가자 응 나도 궁원이야 아지르 정화 없거든? 아지르 정박은데? 와 용도 뺏었네 뭐야 야 이게 많이 따라오냐 나이스 뭐야 왜 이리로 돌아가 어디가져 와아 나이스 폭행하자 이거 그냥 밀겠다 자 야 존나 재밌어 재밌냐? 처음으로 이겨 재밌냐? 흐흐흐 정말 할까? 아 이런거 군박으면 잡아요 깜다 야 삭현아 이거 빼자 나 라위사올게 아마 좀 늘지 않냐 이거? 아 근데 이거 괜히 역생당할수도 있으니까 나 궁도 빠져가지고 방금 나 이거 하네이브 놔줘 형 스프릿 푸시하시면 안돼요 지금 음 라이너들 커야되서 라인 놔둬야되요 흐흐흐흫 새친구를 찾아보자 하후 시선을 한번에 뽑아야지 정글 돌다가 핫샷에 옆구리에서 핫샷에 맞춰가지고 딱 들어와서 핫샷에 맞춰주면 그냥 미리 차 길러가자 라인 나와서 다 감기 가능할꺼 같은데 짤란하자 이거 그냥 렉사에 갑작이니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 시야 양쪽에 밝혀두고 이런거 이런거 잘 들어갔다 오우 좋아 오우 굿 참 개피아 그냥 들어갈까? 쫄기네 야 저 궁싸봐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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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너무 오래 놀다 어디 계시나 하하하하 혼돈 당신은 그저 선상 라사 이거 먹고 때 응 먹고 때자 하하하하 어? 이거 왜 없어. 와아. 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뺀 수 있겠는데 이거. 아 있었는데. 아 사키야 이거 도와주냐? 마나가 없어. 레드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레드 먹어도 되나요? 저 이것 좀 도와주세요. 설렀다. 너 뭐가는거야? 템? 나? 어. 나 그 멜 모셨어 거기. 어? 나 나 나 나. 고맙다. 아야 우리 잘리지 말자. 형님 여기. 자 우리 히야 그거 확인 좀 잘하고. 오오. 잘리지 알아보자. 그럼 이길 것 같애. 잘리지마. 차이 심하잖아. 욕. 용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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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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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속 없어서 늙인데? 바로 치자 나 공속 없어서 늙인데 치다 치다 튀면 되지 빼자 야 빼자 빼자 에? 나 아까 쿵나다 다 쿵없어 우리 전성기 끝났어 이제 개발리시간이 잭스만 마크하면 이겨 다 쿵나 다 쿵나 다 쿵나 다 쿵나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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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제익스 퀴면 안된다? 그만 잘려? 쟤가...질것 같다... 계속 잘리면 안되는데... 야...바론 들어갔다... 들어갔다... 쟤가... 우리...룸 없잖아... 아... 아직 어디다... 아...놀린거 같다... 쟤가... 쟤가... 오우...굿... 야...뒤에 아지를 노려줄게 야...놀린거 금방있다... 아...고맞다... 조금만...조금만...조금만... 오...이게 바로... 굿... 08...좋아... 굿...08...좋아... 에이... 에이... 선고에 뺏기진 않텐데... 에이... 강사피 300댄 쓰세요... 300댄... 에이... 안전빵으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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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치고도 하는게 좋지 않겠네 대치하자 아 저거 그냥 미드 들어가서 밀면 될거 같은데 이거 미드 양쪽에 와드 깔고 잭스만 막자 야 나 불로 5초거든 불로 먹고 갈게 어디가는거야 나도 렌드 좀 먹고 본다 야 바텀 누가 막을래 잭스 마카선은 런블밖에 없다 런블만 했다가 또 죽는거 아니야? 근데 또 런블만 했다가 또 죽는거 아니야? 1대1로는 안죽어 타워 끼면 돼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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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옆구리에서 노시아로 진짜 렉사이 잭스 스턴닝이 좀 많으면은 이게 걸 당일꺼같아 마소 주자야지 근데 가자 400점이면 챌린저지 알았어 알았어 마소가 한번 했자 가자 포탈 파괴했습니다 너랑 놀자 오른쪽 아래 조심해라 아 너 포트하면 되겠는데 야 다 따자 야 이것만 진짜 깔끔하게 이겨 이것만 이겨 아 야 솔직히 다 졌는데 이건 이겨야지 온라인으로 진짜 아 야 솔직히 다 졌는데 이건 이겨야지 어디가는거야 아 아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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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만듬? 포탈을 파괴했습니다 우승의 업체를 파괴했습니다 앨범의 프리포밍 스포츠 마켓 스킬 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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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는데 왜 안기쁘지? 나도! 아 나 기분 드러워! 왠지! 왜 기분 드러지? 이겼는데 왜 안기쁘냐? 야 여기나 먹고 가자 그래 뭐야 아쉽다 한 조금만 더 빨리 가야 돼 아쉽다 아쉽다 하여튼 기지 다 밀린다 와우 저거 뭐야 야 빼야될 걸 여기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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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솔직히 미드 하드 캐리 아니야? 어? 미드 캐리 아닌가? 아쉽다 이겼다 그래 니 캐리 해 다해 그래 아휴 이게 어디냐 그래 아쉽다 한판이라도 이긴게 어디야 야 근데 너 양심 없냐? 와 치우려 양심은 니가 없는거 아니냐? 니가 없는거 아니야? 니 잘리지 않았냐? 중간에 그것 때문에 한번 역전 나오지 않았냐? 그거 한번 잘렸냐 하하 아 근데 잭스가 너무 센거 어떡하냐 미드 라인조업 나와서 이겨준거 아니냐? 드디어 끝났네 원래 이겨는데? 응 아 나 진짜 여섯판 한것중에 다섯판 이겼어 라인 아 다 이겼지 너 아 맞다 니 다 이겼지 아 미안해 한판 빼고 한판 빼고 맞아맞아 다 이겼어 니가 아 나 몰랐네 진짜 시팅 차이야 이건 아 맞아맞아 맞지? 그럼 어? 최소한의 목표로 그래도 1승은 다행히 했네 뭐 최소 5표 다 이성했으니까 뭐 이렇게 심만한쪽 사줘 이걸로 아 기분 좋으면서 뭔가 더럽지요 이렇게 하하하하 아 그러게 아쉬움이 많다 아 자 너 400점 나 몇점이냐 지금? 나 많이 올렸어 그래도 음 너 몇점이냐 나 36점인데? 아 이거는 안 키우잖아 아 그럼 뭔데? 아이디 뭐야? 벤트 아 400점이라며 아까 아 100점 뽈려서 말했지 좀 세보일라고 야 뒤질래? 어? 미쳤어? 아 뭘 미쳐 미쳤어? 100점이라며 야 무슨 뭐 그동안 괜히 이렇게 하느냐고 고생들 많았네 응? 뭐 얻은 소득은 없지만 네 좀 씁쓸하긴 하구만 어? 아까부터 미드 다 이긴다고 100점 뽈리고 이 새끼 아 야 여덟번 갱었는데 솔킬 따면 당한거 아니냐? 솔직히 미드 입장에서 이 새끼 허세 오지는데 이 새끼 그래 뭐 다들 열심히 했으니까 수고하셨어요 그러게 그래 고생들 많았어 꾸나 말씀 한 번 해주세요 뭐? 말씀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래 다들 고생들 했고 이제 다신 만나지 말자 응? 그래요 난 이제 멸망전은 다신 안 하려고 어? 멸망전은 여기까지 하죠 그러게 멸망전은 이제 다신 안 해야돼 제가 직컴님 자리 들어가서 팀 모으면 안될까요?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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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저의 한 사람은 더욱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